가수 진해성이 오늘 어머니와 동생을 태우러 자가용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진해성이 어떻게 일정을 취소하게 됐을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진해성의 동생이 이수만 회장이 설립한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정식 데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이다. 진해성의 남동생은 힘든 시간 끝에 마침내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진해성은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쇼핑을 가기로 결정했다. 하루 만에 진해성이 수천만 원을 썼다. 진해성은 한국의 새로운 재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해성의 일정을 취소한 것은 연예계에서 동생의 노력 끝에 가족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진해성은 재능 있는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부자로 알려져 있다. 예술가의 성공은 그에게 명성뿐만 아니라 재정적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성공과 부를 잃었음에도 진해성은 결코 가족애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영감이라고 여긴다. 그가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정을 취소한 것은 가족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명백한 증거이다. 진해성은 항상 어머니와 남동생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성공과 재정으로 그는 가족을 쇼핑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돌보고 보호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격려하는 존경받는 형이다. 가족에는 항상 진해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그는 부유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사랑과 단결을 지켰다. 그의 가족은 그가 삶에서 위로와 기쁨과 지지를 찾은 곳이다. 진해성은 가족의 정을 간직한 채 사업에서 성공과 부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팬들을 위한 롤모델을 만들었으며 진정한 성공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하, 박지연, 최수호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를 준비했다. 세 사람은 시원한 보컬과 칼군무로 청량한 매력을 뽐냈다. 진해성의 뒤엔 무대도 이어졌다. 최우진과 진해성은 나훈아의 끈을 부르며 실력을 발휘했다.